적금 칩 찼네 아 요거 먹을 거 아니구나 어우 잘못 썼다 바탕화면 보고 있어 바탕화면 바탕화면 아이고 아 이것은 꼭 사려고 보나 차를 그냥 보는 거지 차를 사신다고요? 산다는 게 아니라 본다고 사시려고 해요 아니 520D가 키로수가 좀 많은 차들은 차값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재규어를 버리면 짐을 못 실어 뒤가 작아서 큰 차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아 이거? 색깔도 예쁘긴 한데 어 예쁘지 동조하지 동작만 괜찮지 적극 추천드리고 차 산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 우리 그냥 차 간만 보지 성능기록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고 유무를 거짓말하진 않거든 대부분이 사고 유무보고 용도 변경 이력 특수 사고 이력 그리고 보험 사고 이력 소유자 변경 이력 두 번째 차 중에 지금 있는 게 새 차를 뽑아서 한 명이 타던 차를 제일 선호를 하는데 이 차는 1인 신조가 아니라 뭘 사야되지 이거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이 차가 17년 9월식인데 21만이라 이게 중고차 보증보험은 안 될 거고 M 스포츠 플러스팩이거든 이게 보면 M 스포츠 플러스 공조기가 터치야 터치 가죽도 더 좋은 재질 같아 이게 보면 2017년 9월 13일에 최초 등록을 했고 이 차주가 2021년 8월 3일까지 탔었던 거 같아 8월 3일에 산 사람이 두 달 타고 바로 팔은 거야 여기 이렇게 금방 판 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요? 뭐 돈이 없어서 팔을 수도 있지 나 같은 카푸어들이 샀다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딜러들끼리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차는 이건 봐야 될 거 같고 사고 이력을 보니까 지금 21년도 2월 18일에 부품 258만 9천 원 공임 31만 2천 원 도장 49만 5천 원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라이트 요한하고 반박 요한 정도? 이거가 2017년 11월 3일에 이거는 반박 기스 정도 될 거 같고 여기 타차 가해가 21년 4월 달 전차주가 차를 팔기 전에 그때가 많이 사고가 났었나 봐 외부적으로 크게 교환 이력이 없는 걸로 봐서는 간단하게 반박 라이트 그 정도일 거 같고 근데 차량 상태가 좋네 이 정도면 한번 가서 좀 보고 싶은데 이거 770만 원 770만 원? 2,770만 원 770만 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지 60개월을 차를 탈 수 있을까? 60개월 탈 거 같아? 존 대리 내가? 그치 전 일반적으로 타는 거예요 나 아니야? 네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? 나 혼자 갈 수도 있어 또 미래에 차니까 우리한테는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가볼까?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수원에 있는 수원 오토 컬렉션에 왔어요 중고차 성능 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네 들어가 보자고요 고객에게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지하 5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에서 때릴까 봐 어?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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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금을 건이구나 이게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던데 밤바나 라이트 정도인가 보네요 그냥 약간 도색 정도라 도색 정도? 차는 깨끗하다 이게 사고가 트렁크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도색했네 여기는 가지고 올 때는 도색을 안 했고요 아 네 그 전에 딜러긴 해도 비전문가 비전문가라서 비전문가라서 여기 앉았냐 여기 트렁크 길게 누르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배터리는 오리지널 버터 배터리 바꿔야겠네 근데 트렁크로 황금을 했다고? 교환을 안 하고? 차 조금 앞으로 빼서 모여도 되나요? 네 네 통풍과 유선 같이 킬 수 있어야 돼 네 네 맞아요 BM은 그거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그래서 좋아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시원한 엔진 오일은 22,000 그냥 리셈만 했을 수도 있어 네 색깔이 이미 변했어 왜 왜 복원해야 돼 얘 원래 이렇게 뜨나? 단차가 되게 심한데 이게 뭔가 부러진 거 아닌가요? 이쪽에? 밑에 커버가 있어요 이거 뭐지? 카메라 덮개가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쵸? 네 동화자 터졌네요 동화자 터졌어? 네 할 게 많겠는데 확실히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네 신경을 좀 쓰게 되네 네 확실히 나보다 꼼꼼해 그치? 나는 대충 딱 차보고 어필 꽂히면 그냥 바로 계약하고 와 잘 안 봐 그리고 집에 가게 가서 어우 잘못 썼다 맨날 그러거든 이게 BM들이 여기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코 있는 부분이 살짝 사고 나면 근데 잘 안 뛰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런 굴곡이 나중에 보면 네 뭔가 이상해서 보면 안 맞는 거야 응 작업하기 진짜 거지같이 생겼다 응 응 어 보니까 작업성이 아주 어 거지같아 응 불닭이 또 오래된 거 같아 네 좀 된 거 같습니다 그치 네 한 30만 탄 거 같아 네 타이어는 그래도 뭐 쏘쏘하네 네 뒤는 좀 많이 달았는데 앞은 좀 그나마 괜찮은 거 같아요 요 근처에서 타는 거죠 네 보험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시승하다가 인수할 순 없잖아 이 도색이 미스터리네요 약간 도장도 좀 이제 제 도장이니까 약하니까 응 원래 제 도장은 약하지 뭐 이런 잔기스들이 또 닦다가 좀 생긴 거 같아요 어디 뭐 열다가 부딪히셨을려나요 교환한 거 같진 않고 이걸 한번 열기는 했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 차처럼 바디 패널에 차대번호 새겨져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교환을 했는지 중고도 표시가 날게요 네 다 열긴 열어네 도색만 할 거면 이거 도색만 해도 열지 판금을 해야되면 그렇죠 판금하면 근데 전반적인 느낌은 전반적인 느낌은 차는 키로수 대비해서는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시운전 한번 해볼까 네 한 1년 만에 매매상사가 와 본 거 같아 오랫동안 뭐를 안 샀어 때가 되기로 했어 네 대기하다 간다 차 자체 느낌이 나쁘진 않아 왔을 때 제 차도 물어보고 가야 되나요 왜 괜히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고 싶고 그치 마트에 오면 사람들이 그래 집에선 뭐라고 얘기하지 몇 대 맞으면 돼 가시죠 1,000만 원 정도요? 1,000만 원 넣으면 할부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많아 아까 할부 얘기하시길래 눈이 반짝거려가지고요 어차피 어차피 인생은 다 할부야 차를 사면 진짜 열심히 일해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키가 이렇게 생겼나? 개조한 거 아니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아니지? 네 이게 무선 충전도 되고요 그 무선 충전? 충전도 해야 돼? 네 보험 가입할 때 여기 견인거리 40kg 확대 특약을 냈는데 4860원 추가 1년에 5회를 40kg까지 무상으로 견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견인을 해도 ETP죠 개꿀이지 네 이걸 왜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전차를 다 끝났고요? 네 아 네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전투기 날아다니는 거 같아요 할부를 길게 할 걸 그랬어 한 120개월 정도 해놓고 전쟁 나면은 오늘 하루라도 공짜로 탄 거 아니야 그치? 그쵸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가 먼저 폭격을 맞고 할부 60개월 끊었어요 60개월 5년을 탈까? 그게 문제야 내가 또 차를 잘 안 팔잖아 그쵸 타지는 않아도 갖고는 있으니까 5년은 소유할 거 같아 아 나도 이제 BMW 생긴 거야? 원래 있었지 참 네 아 씨 오이글리가 하나 더 생기신 거예요? 야 BMW가 원래 없었다는 생각을 했지 왜? 약 3km 수야 차도입니다 서스도 안 좋은가 봐 그치? 네 한 2시간 고민했다 신중했죠 그럼 아까 되게 신중했잖아 네 봤지? 점피디 정지한가님 입사하고 그렇게 진지하신 모습 처음이었어요 그럼 보통 진지하지 않아 선루프도 있어? 하나하나가 다 신기해 아 씨 이러면 F10은 더 안 타는 거 아니야? 그러실 거 같아요 괜찮아 이 차 수리 다 하려면 1년 버릴 거 같아 막상 또 타니까 나쁘지 않네 쥐바디의 매력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었거든 사실 스피커는 좋나 이거? 음악 들어가면 안 되잖아 네 그러나 그냥 MP3인데? 한 2,700 좀 넘게 주고 샀는데 쥐등록 세 가지 하면 3,000이야 구성도 번호 거기에 수리비가 한 500 그러고 만족스럽게 타면 돼 한번 떠볼까? 이게 이 쪼가리가 안으로 부러져서 들어간 건가 봐 부러진 거야? 부러진 거 여기 여기 이거 따로 나오나? 네 반박아 진짜 대충 수리했어 나 팔 거니까 대충 해줘 그랬나 봐 근데 이게 참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험 처리가 어차피 200만 원이 넘으면 다음에 할증 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험금 지급 금액을 줄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치?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걸 줄이려고 무력을 했을까 보험 이력 다 남아있는데 갈 길이 험나네 그치? 네 펜션 스트로트 다 터졌는데 싸게 산 만큼 수리비 쓰는 거야 마운트 다 눌렸어 어차피 마운트 같은 건 바꿀 생각하고 산 거라 큰 의미는 없고 슈바가 터진 건 조금 속이 좀 쓰리네 누유는 없어? BM인데 이거 BMW 전품 올 편인데 안 깔았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 패드 다 달았어 와우 씨 하나도 없네? 3만 원 들어가게 했는데? 그냥 타기만 했나 봐 자 덮자 작업 시작해야지 이제 나중에 날짜 잡아서 시작해야지 뭐 김 과장 싼 게 비지떡이야 미셔널도 한 번도 안 가라 아닌데? 진단평가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는 새 차 같은 차를 사고 싶었는데 사장님 싸고 좋은 물건이 없어요 모아 도쿄 정책 잘 보냅으로 네 망치 즐거운 물건이 안 가라 2